아 굴비를 그렇게 하나하나 싸놨구나 오랜만에 구워 먹네 그래야 싱싱해 음 이거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마가 좋아하잖아 이거 되게 비싼 이 맛 없을 때만 해먹으면 너무 좋아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라 좋은 거야 이건 안 긁어놔야 그냥 막 바닥에 잡아가지고 독관 처리해서 이렇게 말리는 거 깨끗이 손질했네 노릇노릇 잘 익었네 싱싱해서 후라이판도 안 등록하고 잘 익혀줘요 오 잘 익었다 수건했다 다 땄다 아니요 안 땄을까? 괜찮다 와 맛있겠다 잘 구워졌네 푸짐하다 오늘 천두복숭아가 벌써 나왔나? 디저트야? 디저트였다 뭐 왜요? 아주 싱싱한게 잘 먹겠습니다 먹으라 응 흠 흠 흠